그 허영이라는 거를 기준을 여자한테 잘 두죠. 그거는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말이니까 그런 점이 진짜 멋있었거든요. 피씨 어제 보고 오셨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만났다면 더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WWW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줄여서 검블류라고 하는데요. 오프닝하고 클로징이 미스 슬론이라는 영화의 표절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거를 몰라서 썼을 것 같지 않아요. 속이려는 의도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알면서 다 봐주리라고 생각하고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사랑보다는 우정, 일 이런 거를 택하는 여자들의 얘기예요. 저는 거기서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베타미가 신입사원 여성을 데리고 미팅 현장에 나가요. 그런데 이 신입사원이 에코백을 가지고 나왔는데 에코백 끈이 망가졌죠. 그랬더니 들바라지고 가짜는 그런 웹툰 작가 한 명이 저 정도 명품 백 하나도 제대로 못 살 저런 레벨의 사람에게 내 일을 맡기려고 하느냐 나는 싫다 막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베타미가 임수정이 자기 명품 백에서 내용물을 다 꺼낸 다음에 백을 바꾸면서 명품 백을 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게 없을 때는 과실을 하려고 하고 가지고 있는 게 많을 때는 감추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이런 게 필요한 나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라 그런 것 같았어요.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말이니까 남자들도 정말 귀담아 들어야지 돼요. 남자들 그 허세 맞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그 허영이라는 거를 기준을 여자한테 잘 두죠. 그런데 남자들도 허세 진짜 심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나이대로 남녀 차이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크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남자들이 안 보는 것 같아요. 남자들 보기에는 불편한 구석이 많은 드라마죠. 그런데 여기에 권혜율 씨가 바로라는 포탈 업체의 대표로 나오는데 이런 중년 남성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살만하지 않을까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건의 의식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꼰대 같은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 여성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고 여성을 지지하고 그런 분이 진정한 페미니스트겠죠. 그런데 진짜 매력적인 사람은 이달 이씨예요. 거기 차현이라는 캐릭터인데 거기서 이제 막장 드라마 배우하고 연애를 하게 되는데 어머 이 커플이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고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배우로 성장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역할이었고 앞으로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달 이씨가 사랑한 그 막장 배우도 앞으로 지켜보려고 사랑하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일에 한 번도 차질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 점이 진짜 멋있었거든요. 드라마에서 흔치 않은 일이에요.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니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이고 일이고 전혜진 씨가 맡았던 송가경이라는 인물도 참 매력적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파스타라는 드라마 끝난 후에 이성균 씨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성균 씨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타고난 연기자를 만날 때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아내가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혜진 배우를 미안하다 사랑한다에 끝지수 없이 누나로 나왔는데 잠깐씩 나오는 역할이어서 그렇게 연기를 잘하나 생각했고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말을 하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거를 보니까 이성균 씨 말이 맞은 거잖아요. 진짜 섬세하게 그 역할 자체가 굉장히 고민이 많은 역할이죠. 시어머니하고의 갈등, 친정부모, 회사생활, 자기 남편하고 여러 가지를 표현해야 하는 힘든 역할이었는데 정말 잘해냈죠. 전혜진 씨 시어머니 예술정 씨가 처음에 굉장히 어색하다는 말들이 많았거든요. 아무리 봐도 대기업 회장님 같지 않다 그런데 이 분이 저력이 있는 것이 끝날 때쯤에 그 회장님이 됐잖아요. 연기자의 힘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가족 드라마하고 미니시리즈하고 전혀 달라요. 미니시리즈에는 부모가 나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부모가 해외 거주하거나 사망을 했거나 그래서 잘 살면 주상복합에 살고 못 살면 옥탑방에 살고 그런 설정이고 강압적으로 결혼을 권하는 경우 또 미생에서 나왔던 강소라 씨의 아버지가 거기서 돈을 뜯으러 오잖아요. 그런 부모 정도로만 나오지 미니시리즈에서는 부모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만큼 나이 된 사람과의 소통, 접근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반대로 가족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게 4대가 같이 살잖아요. 엉켜서 할머니부터 증소녀까지 다 같이 사는데 그런 거는 가족국을 많이 보는 시청자들이 중장년층 이상의 어르신들이니까 그분들이 바라는 판타지를 거기서 또 보여주는 거고 미니시리즈에서는 젊은이들이 바라는 성견받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판타지를 또 미니시리즈 안에는 심어 놓는 거죠. 회사 자체를 포털로 정한 이유가 여성 직원의 비중, 여성 임원의 비중이 포털들에서 그렇게 높기 때문이라고 해요. 어떤 다른 회사보다 포털에서는 여성의 활약도가 높다고 하거든요. 직급 간의 그런 부여감, 괴리감 이런 것도 덜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포털로 설정이 된 것 같아요. 임수정 배우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본인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약간 동안 이미지 그런 좀 막연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연기파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죠. 그런데 사람은 살다 보면 진짜 인생 캐릭터를 만나는 것 같아요. 임수정 씨가 이번에 맡았던 베타민 씨는 임수정 씨가 진짜 잘해낼 수 있는 인물을 맡아서 이번 작품으로 이분도 뭔가 연기 방향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임수정 씨의 행보도 기대가 됩니다. 제 딸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여성으로서 겪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갖고 있었던 아쉬움, 불만 이런 것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해소되니까 지금 아기를 낳고 휴직하고 직장을 안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 다니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성취감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느낀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너무 불안하죠. 아기를 저한테 맡기고 나갈까봐 여성들이 뭐 너무 멋있어 하다가도 마음 뒷편에서는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가가 진짜 준비를 오래전부터 꼼꼼히 잘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그렇게 준비 많이 한 상태에서 나온 작품이 잘 되고 일을 하자고 해서 준비 없이 나왔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작품으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여러 개를 준비해 놓고 하나만 꺼낸 건지는 모르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저는 결말을 진짜 좋았습니다. 저는 송가경이 인터뷰를 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남편의 자동차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막 나와가지고 뭐 데리고 가고 이런 거를 그냥 순간 예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혹시 그 차연이 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차연하고 베타미하고 둘이 같이 타고 와서 셋이 떠나는 그런 장면일 줄은 진짜 몰라가지고 드라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가기가 어려운데 이 드라마는 아쉬움이 없는 두고두고 꺼내봐도 좋아요. 책으로 치면 진짜 밑줄 붓기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드라마죠. 언제 시간 나실 때 요즘 휴가철이신 분은 더운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건볼류를 한번 쫙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볼류 얘기가 좋으셨던 분들은 좋아요 하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저하고 얘기 나누시고 싶은 작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